이 비디오는 제어판에서 레이저젯 프로, MFP, M201 및 M202 시리즈 프린터의 용지 걸림 오류 메시지를 삭제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프린터 제어판에 용지 걸림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면 다음 단계를 따라 걸린 용지를 제거하십시오. 프린터를 재시작하면 가상 용지 걸림 오류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서 프린터를 끕니다. 그런 다음, 프린터 뒷면에서 전원 코드를 뽑습니다. 60초 동안 기다립니다. 프린터 뒷면에 전원 코드를 다시 연결합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 프린터를 켭니다. 프린터가 완전히 켜질 때까지 기다린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구성 보고서를 인쇄하여 하드웨어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평평한 면에 용지 더미를 두드려 용지를 정렬합니다. 입력 용지함에 용지를 넣습니다. 용지 길이 조정대를 용지의 가장자리에 닿을 때까지 안으로 밉니다. 조정대를 너무 세게 밀면 용지가 구겨질 수 있습니다. 프린터 제어판에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 보고서 메뉴로 스크롤합니다. 그런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 구성 보고서 메뉴로 스크롤합니다. 그런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구성 보고서가 인쇄됩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 프린터 제어판에서 카트리지 영역 걸림 오류 메시지를 해결합니다. 프린터가 켜진 상태로 프린터 뒷면에서 전원 코드를 분리합니다. 부상 또는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프린터 내부에 접근하기 전에 전원 코드를 분리해야 합니다. 상단 덮개를 엽니다. 토너 카트리지의 핸들을 잡고 들어서 프린터에서 꺼냅니다. 카트리지 영역에서 걸린 용지를 꺼냅니다. 양손을 사용해 종이가 찢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용지를 제거할 때 용지가 찢어지는 경우, 프린터 내부에 찢어진 용지 조각이 남아 있는지 롤러와 휠을 확인합니다. 손전등을 사용하여 찢어진 용지를 찾아 봅니다. 프린터 내부 트랙에 카트리지를 정렬하고, 제 위치로 밀어넣습니다. 상단 덮개를 닫습니다. 프린터 뒷면에 전원 코드를 다시 연결합니다. 프린터가 자동으로 켜지지 않으면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제어판에 오류 메시지가 여전히 표시되면, 확인을 눌러 지웁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 프린터 제어판에서 출력 용지암 걸림 오류 메시지를 해결합니다. 상단 덮개를 엽니다. 녹색 탭을 당겨 용지 걸림 액세스 덮개를 풉니다. 걸린 용지를 제거합니다. 용지 걸림 액세스 덮개를 닫습니다. 상단 덮개를 닫습니다. 제어판에 오류 메시지가 여전히 표시되면, 확인을 눌러 지웁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 프린터 제어판에서 양면 인쇄 장치 영역 걸림 오류 메시지를 해결합니다. 프린터 뒷면에서 전원 코드를 분리합니다. 부상 또는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프린터 내부에 접근하기 전에 전원 코드를 분리해야 합니다. 프린터 뒷면에 액세스 덮개를 엽니다. 걸린 용지를 제거합니다. 양손을 사용해 종이가 찢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용지를 제거할 때 용지가 찢어지는 경우, 프린터 내부에 찢어진 용지 조각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손전등을 사용하여 찢어진 용지를 찾아 봅니다. 액세스 덮개를 닫습니다. 프린터 뒷면에 전원 코드를 다시 연결합니다. 프린터가 자동으로 켜지지 않으면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제어판에 오류 메시지가 여전히 표시되면, 확인을 눌러 지웁니다. 때때로 걸린 용지가 없는데도 용지 걸림 오류가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 프린터를 재설정하여 가상 용지 걸림 오류를 해결합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 프린터를 켭니다. 계속하기 전에 프린터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프린터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프린터 뒷면에서 전원 코드를 뽑습니다. 전원 코드를 벽면 콘센트에서 뽑습니다. 60초 동안 기다립니다. 전원 코드를 벽면 콘센트에 다시 꽂습니다. 프린터 뒷면에 전원 코드를 다시 연결합니다. 프린터가 자동으로 켜지지 않으면 전원 버튼을 눌러 켭니다. 프린터가 완전히 켜질 때까지 기다린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구성 보고서를 인쇄하여 하드웨어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평평한 면에 용지 더미를 두드려 용지를 정렬합니다. 입력 용지함에 용지를 넣습니다. 용지 길이 조정대를 용지의 가장자리에 닿을 때까지 안으로 밉니다. 조정대를 너무 세게 밀면 용지가 구겨질 수 있습니다. 프린터 제어판에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 보고서 메뉴로 스크롤합니다. 그런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 구성 보고서 메뉴로 스크롤합니다. 그런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구성 보고서가 인쇄됩니다. 모든 단계를 완료했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프린터를 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옵션은 현재 사용 중인 프린터를 보유한 기간과 거주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프린터에 지원되는 옵션을 확인하려면 HP에 문의하십시오. hp.co.kr.support.videos 및 당사 유튜브 채널인 youtube.com.hp-support-korea에서 유용한 비디오를 더 볼 수 있습니다. pi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